아 저놈이 어때요 저렇게 놓지마 사진에 다 나오잖아 바가지 바가지 안하게 생겼냐고 PPL이라 해 뭐 PPL인데 보자 진짜 공기야 공기지 대박인데 공기야 또 기차군 기차 타고 날씨 좋다 웃어 웃어 어 맞네 빠르다 without work yeah I guess you don't think yeah 고마워요 크즈넘 아 크즈넘 할거에요 아 크즈넘 할거에요 산은 산은 줄이네 진짜 괜찮은데 오 높다 샌챙그레 샌챙그레 사람들 따라가는데 그래 늘 사람들 따라가야 돼 샌챙그레 날씨 좋다 샌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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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한국말만 없지 네반 자신의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샌챙그레 그렇네 iac 샌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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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왜왜왜 참막 지금 다 이렇게 이런거잖아 아 이봐 너무 이쁘지 않냐 그랬네 어? 나 동전지갑 받았다 사도 되지 아 멋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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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광장이야 광장? 네 공질이 다 보이는거 아니야? 응 맞지 신부다 잘 보여주셨는데 우연 나도 그때면 못 뽑고 다니는데 참 동양인에 겁나왔다 어 그러게 괜찮고 우리 약간 세련되게 생겨서 약간 한다 그래? 응 그래 유니클 입고 왔으봐라 무엇이 그런거니까 유니클 얘기하지마라 소민순 이마생 해라 그냥 지리해 일단 뭐 먹으면서 시작해야 되는가? 입에 뭐 물고 시작해야 되는가? 저도 아이스크림 있네 아이스크림이 겁나 많네 저런 식으로 생겼다고 라벤더 봐봐 아 가리? 그래 저거 먹어야 된다고 여기 여기 맞네 맞다 감성 고소 뭐가? 아 저 안쪽에? 식당인가요? 아 그렇네 먹을까? 이것도 포토전이네 우와 이쁘다 음 새로운 맛이야 이거 이거 보자 찍어줘 오 오 오 여기 오산걸인가? 오 오 너무 지겹불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강이 나오네 케익 그늘을 잘 잡아서 먹어야 되네 어디가다 가는 강의 아 저기? 이렇게? 널 찍으라고? 널 찍는게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 알겠어 고니찌 와있어 여기 뭐 알아? 핸드 메이드 샵 이거 뭐야? 핸드 메이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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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스 치스 핸드 메이드 샵 근데 이런 걸로 먹으면 설거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와 설거지 이거 설거지 아이가? 그냥 안 먹겠지 이걸로는 안 먹겠지 날 먼저 앉아 보고 이분 너 찍는건가? 오 어 근데 갬성이 나와 이거 보자 이렇게 구도를 잡아보자 오 오 이 구도인가? 이 구도인가? 이 구도 이걸 세로로 해가지고 좋았어 손가리에서 컵 어디서 사야되냐고 그러더니 그게 이거네 그래서 음악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음악소리가 들리는구나 오이구야 야 저정도는 팁 줘도 되겠다 맞지 우리 시간 날 때도 저희는 완전 원래 딸려있는건가본데 그치? 저 아저씨 같아 내가 왜 찍지? 다른 단계 아 ef 아 어 아 아 예 예 있어 응 사람이 되게 적네 넌 메뉴 정하기가 힘든 아 그래 두개 같이 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되겠다 네 조용하네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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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계했던 것보다 맛있어 보인다 이게 맛있겠네 되게 연하게 맛있어 보인다 어제 먹었던 그거다 맞지? 진짜 프로 프로 하다 우리는 같이 사는 애가 없었지? 조금만 진짜 프로 프로 하다 고파이 모르겠고 모르겠고 아디오스 아디오스 모르겠고 모르겠고 사요나라 자 잊지 돌아갈 때까지 한국말이 없어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안녕 선생님들의 응 안 되지 지금 이거 밑에 이거 밑에 빈코드 카드 implica 됐다 카드가 편하네요 그 잔존이 안나오니까 카드버려? 표 버린거 아니지? 표 여기 있잖아 우리집 우리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